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퇴사와 관련해 5월 5일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와 근간을 유지하며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동부회의에서 방역 측면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. 정 총리는 구체적인 지침 변화를 두고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 중단 강력 권고는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그러면서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아울러필수적 자격시험,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